안녕하세요 어떡해 진짜네 갑자기 셀카 찍은 거 같아 갑자기 셀카를 아메리카노의 셀카 설명 들으셨어요? 시청해 봐 네 어디 가? 왜 이렇게 어디 가? 애기야 애기랑 놀러 가고 안녕 애기랑 놀러 가 들어갈까요? 네네 인서트 먼저 찍어야 돼가지고 이거 어떡해 진짜 어떡하지? 어떡해 어떡해 아 이거는 진짜 용기 아니면 너무 아찔한 상황인데 인서트가 표정관리요? 어떡해 잠시만요 인서트 어디 가세요? 이거 왜 프레임아웃 하셨어요? 무서운 언니 와야 되는데 뭐야? 왜 그래? 아니 이거 그 너가 아팠어? 아니 너가 아픈 게 아니야? 그러면? 응 이서씨가 아팠어? 아니요 그건 아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그 제가 아픈 게 아니에요 저 잠깐만 여기 앉아 있을게요 이서 우리 손마귀 먼저 찍자 아 네네 촬영 못 했어? 왜? 따라라따 따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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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한 에러지로 뭐야? 몰랐어? 뭐야 이거 언니 거짓말이죠 내가 왜 거짓말이야? 아 나도 당했어 수은 너무 무서웠어요 이거 뭐야 다행이다 저 몰카 처음 당해봤어요 나도 나도 이렇게 제대로 준비된 몰카는 처음이야 너무 리얼해요 언니 괜찮아 미안해 미안해 리즈 어떻게 할까? 리즈가 계속 어떡해 막 이러는데 작가님 싸우시는 거 되게 신경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을 거 같아요 지금 저 작가님 무서워하고 있을 수도 있어서 전 계속 혼나고 있는 거 아니야? 소리만 없이 보면 공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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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손 저 세팅된 건가요? 네 세팅하면 어머 어머 저 진짜 혼나는데 어떡해 어떡하냐? 저기... 아 왜? 죄송한데 괜찮아요 제 실수로 떨어뜨려서 어떡하죠? 다른 케이크 케이크 이거 마지막이야 케이크가 이렇게 됐잖아 근데 제가 없잖아 우리가 찍어야 되는데 그치? 지금 20초 동안 한 번 더 해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괜찮아요 혼자 치워 야 하나 혼자 치워 리즈 게 제일 재밌다 아니요 제가 아니요 진짜 너 혼자 해 아니에요 진짜 괜찮아요 아니요 진짜 괜찮아요 앉아계세요 아니에요 리즈가 어떠었어? 떨어뜨려 실수를 떨어뜨려가지고 어떡해 실수를 떨어뜨려가지고 케이크 없이 그냥 찍어 예뻐? 없이 찍어도 어쨌든 제가 만든 케이크 이게 아니라가지고 토끼 케이크 만들었잖아요 잠깐 피디 하늘이 좀 데려갈게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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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 우리 지금 심각한 척 하자 우리 손이 손이 야 지금 찍는 거야? 뭐야? 우리 떨어뜨렸어? 리즈가 떨어뜨렸어? 괜찮아 언니 우리가 만든 건 또 따로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고 있었던 거 같아? 뭘까? 뭘까? 어머 어머 리즈야 너 그래도 같았어 에이구아 놀랐지? 언니 괜찮아요 놀랐지? 안 그래도 우리 아까 쉬는 시간에 작가님 얘기했잖아 사운드하고 그러니까 난 괜찮은데 계속 혼나게 그러는데 맞아 너무 마음이 불편했지? 근데 너무 재밌었어 근데 언니 진짜 언니 너무 착하다 진짜 언니 너무 착하다 응